너와 왜 정상이야. 누구는 핸드폰 입에 넣은거지. 나는 캐롤을 보는 줄 알았어. 아까는. 누구는 탈모 걸린 사진이 있어요. 그것도 영세의 아기가. 다들 스트레스 받은 사진 보내고 있는데 너 혼자. 가족 화보 이런 거 아니야? 가족 화보. 몇 살 때 몇 살 때. 초등학교 3학년 때. 초등학교 3학년이면 몇 년 전이네. 몇 년 전. 이때 참. 머리가 자르기 싫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. 그때부터 멋에 겉멋이 들어가지고. 겉멋이 들어가지고. 이때는 볼살이 장난이 아니다. 지금도 장난 아니야. 이것만 맞추면 바로 오는거죠. 빨리 빨리 나 빨리 보고싶어. 보고싶다. 아빠의 자격 세 번째 미션. 순발력 테스트. 카메라를 우는 아기라고 가져가고.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. 밸부를 팍 끄덕게 만드는. 각자의 방법을 선보해야 합니다. 이 미션을 통과해야만. 최종 합격 결정. 나같은 경우에는. 방목. 울면. 매도. 알아서 그칠 수 밖에 없어. 그게 바로 나. 그래. 그 아이가 쓰면 이상해져. 나 목 나갔어. 키부터 가자. 더해줘. 오후에 식사가 나갔어. 어릴 만장. 머리 만장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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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2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오늘 나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마무리가 안 좋은데? 왜요? 아니 이렇게 때렸잖아요 얘기를 왜 이렇게 때려 아니야 나 링링당한거야 괜찮다 이거 한거야 난 몰라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래도 가장 가까운 아이들 보여줘 넌 기억이 나올 수도 있어 기억이 날 수도 있어 기억이 차 일단 웃기게 얘기할게 웃기게 얘기할게 좋아 좋아 잘한다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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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게 귀엽다고 합격시켜주고 귀여운 것만 좋아하는 드룸기장 이거 쓰니까 민망하다 뭘 민망해 해 하나 둘 셋 넷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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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했어 이제 한 명만 더 타락하면 이 미션은 끝이야 진짜 뭘 해본 적이 없어서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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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보이 사람이야 일부 놈 놈아 너 놈아 미순자 선생님 같네 오우 이렇게 나와 지금 우리가 틀리면 오늘은 헬로베이비가 시작하게 주는 굿바이 베이비 근데... 한 번 더 가자 그래도 우리 드라이티 하난데 잡혔는데 드라이가 몰라 빨리 빨리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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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도..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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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도 않는 문화코 형이 과자 하나 줄 테니까 바르는 걸로 하지 이 돈을 안 받는 걸로 아기는 평생 이 모르니까요 타자는 19세니까요 애기 건드리지 마 안 건드리지 마 눈을 안 이해하지 주실테이 아NIE 어 좋아 좋아 더 좋아 아 아 난 지금 신봉사면 될 거 같아 굿바이 베이비. 여기서 중요한 건 동현이 형이 남았는데. 나는 그랬잖아. 애들이 울면 방관. 방관. 어떻게라도 해봐. 그런 식으로 하면 애기 못 본다. 애기 못 본다. 아. 쏘리. 쏘리. 능마. 능마. 죽었어. utter insult brother кил에게 나왔어요. 줄.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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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더 더 더. 더. 더 더. 더 줄여줄까? peas. 귀연kunnya. 귀여운 편raine им. 윙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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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윙크. 너희들이 원하는 버라티가 이것냐? 윙크.. 이건 loved brilliant아け. 열심히 했다. 코로나19. farther 길을šail exposé. 우리 이제 헬로베이비 찍을 수 있어요 헬로베이비 시즌 2 샤이이가 아파가지고 있대요 좋은 아빠가 돼서 저희 소녀시대의 엄마의 뒤를 이어서 아주 좋은 봉보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이니의 헬로베이비 파이팅 잘 힘들어하지마 신발 벗어 빨리 빨리 새로운 방 새로운 방 새로운 방 여기 어디서 본 것 같아 우리가 병풍 병풍 깍 본격적으로 여기서 애들하고 노는 거구나 애기랑 아빠가 되었으니까 이 병풍에 뭔가 우리의 사인과 우리의 포부 같은 거 중요한 거라고 이게 우리가 아빠의 자격을 받았다는 그런 뭔가 상징성이 부여되는 사인이야 됐어 저는 우리 애기한테 두 베이비 아까의 아빠만 믿어 널 컨템포러리하게 만들어 줄게 이 생각에 자기에게 항상 웃음을 주고 바르고 멋지게 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멋진 아빠가 되자 나도 다짐이 있어 뭐니 형 방금이 형 자리 크리에 없는데 옆에 형들이 내가 줄 거야 아 오 아빠의 아빠가 헬로 베이비 스펠링 클릭 여기 있으면 아기를 보잖아 난 남자였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난 개인적으로 여자였으면 좋겠다 뭐 애기인데 뭐 어때요 애기인데 알겠어요 엄마 알았어 우산을 왜 이래 나 개인적으로 좀 어렸으면 좋겠어 진짜 한 살? 많으면 두 살 세집중은 걸려요 세집중은 네 그랬으면 좋겠어 네 그랬으면 좋겠어 곤란한 초등학생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너 같은 애기 다섯 명만 키워봐 언제 와요? 애기? 30분 30분 너무 늦어 애기 지갑 애기 지갑 우리가 청소를 하면서 애기를 맞이하겠습니다 응 이것저것 좀 정리 좀 하고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거미주육도 있는 것 같아요 거미주육도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미끄러워질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눈 알레르기가 있어서 키구는 눈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눈을 쓸고요 Records ostr deport 눈쓰는 사람 두 명 뽑아요 ağı 바이쾌 보 그녀 여보, 눈쓰라요 눈쓰라요 이긴 사람 둘이예요? 아니죠 진사람들이죠 이미 누군이 얘기를 터랜 터라 없앨수가 없어 이거 꼭 사는거야 진짜 너무 싫어 그 애기가 뭔데 내가 마당을 쓸어 테미라 너 눈싸움의 전설이 뭔지 아니? 이거야 눈싸움의 전설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안 걸게요 안할게요 뭐야 넌 두부 두부 두부